이거라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야? 맞아? 이거, 이거, 이거. 그렇지, 그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맞아? 아, 이거야? 아니.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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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서울대 서울 공원 안에 있다고? 네. 맞아요? 네. 오! 아, 그랬어요, 우리가? 왜? 공연 많이 했다고 계셨고. 공연 봤어. 공연 봤어? 이거라고? 아, 그럼. 아, 탑걸이 어디 있는 거야? 아, 그게 이거 아니에요. 그게 이거, 저기. 이거, 저기야? 자,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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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황했어. 왜 영광하다려? 왜 영광을 한 번이야. 왜 영광을 한 번이야? 왜 영광을 한 번이야? 왜, 왜? 사고 당황했는데. 룩 뭔데, 룩 뭔데, 룩 뭔데. 원각사지 10층 석탑? 아 저거 뭐예요? 정답은 원각사지. 예! 컴온 베이비! 가구다? 지나가면 개가 웃겠다. 아이고, 아이고. 무슨 아케이트냐, 아케이트. 아기 웃겠어요? 나는 아케이트는 들어봐. 사쿠공원에 김치라고 그러지, 얘기들아. 아니 그게 파구다 공원 있잖아, 거기. 파구다 공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파구다 공원에 사쿠공원 아니야? 거기다, 써, 써, 여기다 써. 파구다에 영어 학원이라고. 영어 학원을 다 써, 왜 이래. 사쿠공원에 있었나? 아, 그러면 그거지. 그러면 그거지. 이거, 이거, 이거. 그렇지, 이거, 이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저기, 저거 봐. 그 카드 쓰면 되겠네. 어, 그거. 그, 그거. 그러니까 그 카드 쓰면 되겠네. 그거, 그거 아니면 이거지. 그거, 그거. 그 안에 있는 그 탑이 이제 그러니까 탑골공원이니까. 탑이 있는 공원이니까. 그... 파구다 공원이니까. 탑골공원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파구다 공원이니까. 이게 분명히 그... 파구다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발. 필까스 싫 arte잘. 내가 직접 태어난 한 그 Klim인 Почему? Like ту性 Information Everything니까